엄청나죠? 단체 줄넘기에서도 우승을 하면서 전체 공개와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께 정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몬스타엑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다 없어 야 몬스타엑스는 결국엔 다 공개되네 어떻게 이렇게 1번 중으로 자 우리 몬스타엑스도 제대로 써주시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정식으로 저는 로글라 로글라! 하나 둘 셋! 몬스타엑스!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잘 안 보여서 자 우리 민혁분부터 인사 못하신 분도 제대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의 약방이 감초가 되고 싶은 민혁입니다 약방이 감초가 된 우리 민혁이 감초 민혁이 안녕하세요 데뷔선부터 음원 차트 1위를 찍었던 보컬 기현입니다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스웨이! 스웨이! 새벽에 성향이 같이 콜라보 앨범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! 원호! 네 안녕하세요 몬스터X를 원호하는 원호입니다 원호! 아 좋습니다 자 이민을 했고 자 제대로 인사부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몬스터X 형원입니다